코코넛 떨어뜨리기 빨간색 잘했어요 이뜬 빨간색 캔 하나를 쳤어요 이제는 이뜬이 해봐요 초록색 잘했어요 이뜬 초록색 캔 세 개를 쳤어요 이제 다시 꼬마이뜸의 차례에요 자 잘 던져봐요 노란색 꼬마이뜸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거에요 자 이뜬의 차례에요 분홍색 와 이뜬 분홍색 캔 다섯개를 쳤어요 자 꼬마이뜸 힘내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주황색 와 대단해요 꼬마이뜸 주황색 캔 여섯개를 쳤어요 자 이뜬 자 이뜬 꼬마이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 와 이뜬 정말 잘했어요 파란색 캔 열개를 다 쳤어요 잘했어요 이뜬 오늘 참 재미있게 놀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왜 다시 이케지요 하고싶 Kellいき요 엿 raph